안녕하세요. 날씨온 송예림입니다. 앞으로 한 달간은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기온 변화가 크겠는데요. 남부지방에서는 많은 비가 올 때도 있겠습니다. 그럼 8월 14일에 발표된 8월 25일부터 9월 21일까지 1개월 날씨 전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8월 25일부터 31일 사이에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 때가 많겠지만 저기압이 남쪽을 지나면서 많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동해안지방은 동풍기류의 영향을 받을 때가 있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이후로 9월 1일부터 7일까지는 주로 고기압의 영향을 받을 때가 많겠습니다. 기온과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9월 8일부터 14일까지는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겠는데요. 남석 위로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크게 오를 때가 있겠습니다.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월 15일부터 21일 사이에는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기온과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개월 날씨 전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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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